혹시라도 1위를 하게 된다면 저희가 항상 앨범을 낼 때마다 세븐틴 안무 영상을 보여드렸어요. 그래가지고 이번에 크리스마스도 있고 좀 더 특별한 영상을 팬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크리스마스 스페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1위를 하자 그리고 상을 받자 이런 목표보다는 일단 저희를 기다려주시는 캐럿 분들이 만족하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또 많은 캐럿 분들이 아닌 다른 분들이 저희 음악을 더 많이 좋아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항상 생각하면서 앨범을 내고 만들고 있습니다. 저희 멤버 호시 형이 항상 무대를 들어가기 전에 화이팅 고호를 외치는데 바꾸더라고요. 그거 한번 힘차게 외쳐주실 수 있나요? 네. 일단 붐붐이 흔드는 느낌도 있어서 쿱스 형이 좀 한번 해주세요. 저희가 단체로 한번 구호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무대 올라가기 전에 하는 구호인데요. 창피하지 마시고요. 괜찮습니다. 당당히 하겠습니다. 세상을 흔들자! 이런 구호가 있습니다. 그만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.